저거 때문에 나 이렇게 안 칠려고 얼마나 기분 나빠 다 코앞에 와가지고 막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런 휴댐크 줘버리고 이런 속상하게 그래서 이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아까 그 옆돌리기 친 거를 해서 응용을 하는 거 돼지 안 돼? 응, 더 뒤로까지 볼 수 있게끔 세게 치다 보니까 캐스트 타이밍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울기 세 칸일 때 아까 여기로 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반 두께를 치면은 좀 더 제가 생각할 때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두께를 좀 더 얇게 치는데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고, 막고, 이리로 들어갈 때 내가 여기를 막고 가서 네 공이 그렇게 쳐야 되는 거는 키스 때문에 키스 때문에 그리고 포지션도 조금 더 될 수 있고 두께를 조금 빼면서 약간의 임팩을 주는 거야 네 한번 해볼까? 일단 한번 해보고 기준이 일단 투테이블로 그쵸, 투테이블로 해놓고 원래 그러면 두께를 빼면 좀 짧아질 거잖아 네 그것 때문에 임팩을 살짝 줘서 내공을 살짝 길게 만드는 거야 네 이렇게, 이런 느낌이야, 이런 느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스 빠지고 오, 그러네요 진짜 네, 이 공이, 이 공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이게 테이블이 내가 봤을 때 약간 길어, 길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쳐도 네 키스 타이밍 완벽하게 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포지션까지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대회전을 돌아야 되는데 네 아까 같은 만약에 반 두께로 치면 곡구가 날 수도 있잖아 맞아요 배열상 당첨을 살짝 내리거든 아 근데 두께를 빼서 조금 더 임팩을 줘 놓는 거야 약간 내공을 살짝 길게 길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,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키스 빠지고 아까보다 곡구가 그렇죠, 곡구도 안 나고 이게 연습이 되면 좀 더 와서 포지션도 좀 할 수 있고 아, 이게 조금 힘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쳐도 괜찮잖아, 솔직히 이렇게 또 앞돌리기를 또 쳐도 되는 형태이니까 자, 그리고 이제 이게 3포인트가 넘어갔어 이 공이 이렇게 3포인트가 넘어갔을 때는 네 편하게 쳐도 돼요 기울기에 따라서 만약에 3칸이면 네 두께를 무조건 하나를 빼는 거야 아, 그럼 반 두께보다 그렇죠, 그렇죠 약간 얇은 두께를 치는데 임팩트를 살짝 살려서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두 칸이 돼 네 자, 그때는 이제 반 두께를 쳐야 돼 반 두께를 치면서 그럼 이것도 똑같이 임팩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공을 어차피 약간 길어지게끔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 공은 여기다 만들어 놓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아 두껍게 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득점을 한다는 생각으로 득점을 한다는 생각으로 치는 거죠 웬만하면 이제 하나 더, 마지막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골드 네 저는 이게 게임을 칠 때 저만의 나름 좀 생각한 거는 회전을 좀 상단에서 고꾸를 살짝 만들어서 쳤어요 그러면 두께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얇을 거야 네 그러다 보면은 뭔 현상이 생기냐면 이 공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? 그래갖고 아니면 이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좀 아 키스가 날 확률이 조금 있는 거네요 키스 타임 이 공도 두께를 조금 쓰긴 쓰는데 난 저것은 당점을 낮춰서 회전을 빼버려 두께는 그러면은 반보다 조금 두껍게? 이 정도? 지금 고꾸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옆당에서 임팩트를 주는 거야 팔로우를 좀 쫙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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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가면 여기 이 공하고 이제 좀 상관이 조금 덜 좀 가야 된다 오 되는.. 되는.. 아 기다리는데? 기다리고 있는 이 공이 나는 이쪽으로 안 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두께가 얇았던 건데 아니 두께는 맞았던 거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두께는 맞았어 어차피 돌긴 돌아야 돼 또 네 더.. 더 세게 쳐도 되는 거야 살짝 지워돋는다는 그니까 좀 더 팔로우를 좀 더 해 놓는 거야 내공의 속도를 좀 더 늦추기 위해서 팔로우를 좀 더 해 놓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 놓고 빠져서 야가 절로 가야 되거든요 네 절로 이렇게 차가 절로 가야 돼 그럼 이제 완벽한 물이 되는 거잖아 이번엔 좀 많이 완벽했던 거 같아요 그치 완벽한 거지 근데 이 공을 대부분이 너무 두껍게 칠려다가 안 태우는 경우가 생겨서 처기가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공이 안 굴러서 그쵸 그쵸 두점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아까 해미 조교가 얘기한 거는 네 어떤 현상이냐면 좀 두께를 좀 편하게 쓰고 싶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처공이 처쪽 가서 기다린단 말이야 어 이건 맞아요 처 그렇게 때려가서 어 처것 때문에 난 이렇게 안 칠려고 하는 거지 딱 저렇게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 맞아요 다 코앞에 와가지고 막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런 투뱅크 줘버리고 막 이러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왜 회전을 빼라고 하냐면 일접구가 회전을 덜 먹어야 되거든 이 상황에서 같이 여기로 돌더라도 내공이 저 일접구가 회전을 덜 먹어야 여기서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야 너무 두꺼웠다 그걸 좀 편안하게 치고 싶어서 그렇게 쳐왔던 건데 키스 나는 거는 생각을 잘 안 했던 거 같아요 대회전은 진짜 키스를 생각보다 많이 생각해요 키스가 자꾸 나면 뭔가 조건을 한번 바꿔보자 킥도 바꿔보고 그렇죠 높낮이도 바꿔보고 두께도 조금 바꿔보고 스피드도 좀 바꿔보고 어찌됐건 회전을 빼는 게 더 편해 내가 강하게 치고 이럴 때는 무조건 회전을 빼는 게 훨씬 편해져요 높낮이로 조절을 하는 게 더 훨씬 편해 뒤돌려 치기를 칠 때도 똑같은 건가요? 똑같아요 근데 얇은 두께를 칠 때는 회전을 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얇은 두께를 칠 때는 두께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미 조교님 어땠나요? 응용하는 법이 정말 정말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시합 때 쓸 수 있는 이런 걸 알려주셔서 제가 연습을 더 해서 시합 때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안 놓치면 제가 참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학과장님의 벤치타임 때 치셨던 공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 오셨다고 학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제가 제가 잔소리했었죠 쟤 감사합니다.